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로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제명운동을 일주일간 더 진행해서 만 6천명 이외에 추가로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10시 40분에 기자회견하고 40분 후에 이준석 전 대표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서 눈물을 갑자기 흘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여태까지 남들한테 어떻게 말해왔는가 이것 때문에 부며락이 돼서 두들겨 맞고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을 향해선 자긴 아픈 사람 상대 안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또 툭 뺏고 이러니 안철수 의원은 악마의 눈물쇼다 이러면서 서로 또 치고 박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정말 한심하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는 그동안 약자의 눈물에 조롱하던 사람이 뭐 저렇게 쇼를 하고 있냐 인간대기가 글렀다 궁지 몰리니 이제 와서 저러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장예찬 씨는 방금 전 울고 때 쓰는 이준석 먼저 인간이 되라 울기 전에 자신의 과오를 돌아봐라 이거 명분 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유상범 씨는 뜬금없는 눈물의 회견이었다 바로 직전까지 웃고 있었다던데 심지어 안철수 의원에 대한 입장도 아니고 갑자기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건 뭐냐 이러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권 홍범도 장군권 R&D 예산 등 내용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과연 그 눈물을 어떻게 보는가 여기서 다양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타인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그런 모습을 과시하면서 열심히 화사에 싸댔습니다. 심지어 타인의 상처를 유머로 포장하며 짓밟고 여기까지 온 게 이준석 본인이고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필요할 땐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엄풀을 하니 그동안 본인이 감성파리라고 까던 건 뭐냐 내로남불 그 자체 아니냐 그래서 마삼지배의 감성파리를 작년쯤에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합리 이성 논리도 다 중요하지만 공감과 연대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같은 각자도 생시된 공감과 연대의 언어 회복이 가장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홍준표 시장도 마삼중을 저격했고 안철수 의원도 마삼중 이준석이 맨날 남들한테 훈수 두고 조롱하고 뭐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죠.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대로 냅두면 총선 때 또 당 내부 총질하면서 어그로 끌 거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분열의 씨앗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참고로 대통령실에선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이런 나중에 펜코의 반응이 기가 막힌대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얘기하면서 이 3요소가 다 갖춰졌다. 연설의 진정성이 느껴졌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졌다. 이러면서 띄우고 있는데 펜코도 틈만 나면 감성파리 타령하면서 민주당의 때법정치라고 비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의 유세차가 뒤집혔다며 길끌대던 모습 12구 참사 악성 댓글에 상처받은 유가족들 스트리머 잼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대 엄청난 영향을 줬던 사실 이런 건 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남들의 아픔에는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준석은 진정성입니까? 이 모순을 계속 비판할 필요가 있다 보고요. 이들이 어떻게 합리적인 중도 20대입니까? 4050 유저들도 많고요. 아무튼 이런 와중에 이준석 비대위 유승민 공천이 주면 국힘 총선 승리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현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박용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같이 100분 토론에 나온다고 하는데 저 두 사람이 각 진영을 제대로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을 강화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소통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쇄신환이랍시고 어게인 김기현을 외치니 김기현을 지지했던 전효옥 같은 사람마저도 매력도 전략도 없다 라고 비판하고 나서는 거라 보고요. 여연 부원장이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어제 이런 카톡 대화를 노출해서 엄청난 비판을 불러왔고 결국 사임했다고 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런 모습들을 연출하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지금 장관들도 보면 가관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 직원들에게 문화의 힘을 언급하며 직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제자리로 돌려놓고 가겠다 믿고 따라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말하는 제자리가 블랙리스트 만들고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뭐 이런 겁니까? 이런 이해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민주주의의 후퇴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냐 이런 비판이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원식 장관 또한 박정훈 대령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특검을 괜히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야 된다 보고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2심에 무죄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힌대요.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거냐 그렇게 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직접 입장을 밝히며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다 라고 반박에 나섰고요. 검찰은 이게 다 역풍이 돼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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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